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셋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각동 자생단체가 합동 방역소독에 나섰습니다. 최근 다시금 불거진 소규모 집단감염,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각동의 자생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통장협의회, 새마을분여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자생단체에서 합동 방역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장암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차량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여름철 모기에 의한 감염병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는 휴대용 분무기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주변과 버스정류장에 살균제를 살포하고, 손잡이와 의자를 마른 걸레로 닦아 냈으며,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구석구석 세밀하게 방역작업을 펼쳤는데요. 각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주 2회에서 3회로 방역 횟수를 늘릴 예정이며, 의정부시 보건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차량을 이용한 방역소독도 주 1회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계곡이나 하천으로 피서 많이들 가실 텐데요. 바가지요금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정부시는 개발 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안지혜 리포터입니다. 의정부시에는 원도봉산, 수락산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계곡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휴식 공간인 계곡들이 불법 행위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시작합니다. 의정부시는 10월까지 개발 제한구역 내 하천 계곡 일대 영업소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우수의 흐름을 방해해 자연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과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 단속 대상이며 하천 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시는 원도봉산 계곡 및 성림사 계곡 등을 방문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 후 하천 계곡 일대 집중관리 대상 영업소 3곳에 대해 자진 철거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기한 내 원상복구 미조치나 불법 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 강제금 부과, 행정 대집행, 철거 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계곡에 불법 행위들이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계곡 및 하천이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 시설물에 대해 조속히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 모습 그대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선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데 원외재판부가 무엇이고 의정부에 왜 설치를 해야 하는지 김인선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원외재판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에 마련해 운영하는 재판부를 말하는데요. 의정부시가 이 원외재판부를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왜 의정부시는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법원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재판 당사자들은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법에 마련하려고 앞장섰습니다.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 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에 해당하는데요. 향후 원외재판부가 설치 운영될 경우 경기북부 내 부족한 법원시설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의정부시는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해 나갈 계획인데요.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고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각 동 주민센터에 서명부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명 참여 부탁드리고 온라인은 의정부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의정부시 원외재판부를 검색하셔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31일까지 원외재판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TV 김인선입니다.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0 의정부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NCS 특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NCS 취업 준비 방법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요. 수강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7월 26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7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민관협력 및 지역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4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활동을 원하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부서로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입니다. 세령호의 재앙이라는 사건에서 살아남은 12살 서원은 살인마의 아들이라는 올가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7년 반 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어난 슬프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전국 18개 지법 중 5위이고 사건 건수는 110만 건으로 전국 7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법에는 모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고 전국에서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시도는 경기북부와 충남 두 곳뿐이라는데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을 위한 원외재판부 유치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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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